조건부 서식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는 기능을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조건부 서식 1번 예제 클릭하시구요. 4, 4분기 지출 현황이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첫번째 데이터 A4셀부터 선택해서요. F17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서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구요. 여기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4, 4분기 지출 현황표에서 항목이 문화생활에 해당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구요. 아래쪽에 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첫번째 데이터가 있는 A4를 클릭합니다. A4를 클릭하시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A열부터 시작해서 4, 5, 6, 7 A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F4를 한번 누르시면 행이 고정되시구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문화생활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구요. 문화생활과 같다면 그 다음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행 전체의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꼴로 하겠습니다. 라고 굵은 기울인꼴 선택하시고 글꼴 색깔을 파랑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표준색에서 파랑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이런 서식을 넣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작업 첫번째 작업해 보셨고 다시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업이 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부 서식 2번 예제 클릭하신 다음 첫번째 데이터부터 범위를 지정합니다. 위쪽에 있는 제목행은 범위 정하지 않구요. A4부터 시작해서 H15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하시구요. 문제에서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서 1월, 2월, 3월 구매 실적이 모두 1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구요. equal, end 함수 들어갑니다.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3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합니다. 그래서 end 함수 가로 넣구요. 첫번째 1월 구매 실적의 첫번째 데이터 D4를 클릭했더니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 F4 두번 누르셔서 달라디 숫자 4로 바꿔주시구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만원에 해당한 값 입력하시고 다시 E4를 클릭하되 F4, F4 두번 누르셔서 달라디 숫자 4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10만원 이상입니까? 세번째 3월 구매 실적이 있는 F4를 선택하시구요. 마찬가지 키보드 F4키를 두번 누르셔서 달라디 숫자 4로 바꾸시고 크거나 같다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한 다음 e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조건 입력을 다 하셨다면 서식을 클릭하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에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색은 표준색에서 녹색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이 들어가 있는데 G하고 H에 이렇게 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H 경계사에서 더블플릭 하셔가지고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2번 예제 클릭하셔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3번 예제 클릭하시구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 A사부터 G18세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의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수식은 근속 연수가 10 이상이고 and네요. ~~이고니까요. equal and 입력하시고 괄호 열구요. 근속 연수가 있는 C4세를 클릭하되 그 값이 F4 F4 눌러서 달러 C 숫자 4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하고 신표 10 이상이고 자격증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4세를 클릭하구요. F4 F4 눌러서 달러 C 그 다음에 4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0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end에 대한 괄호를 닫으신 다음에 서식 클릭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이중실선 밑줄에 가셔서 이중실선 선택하시고 긁고 스타일은 기울인꼴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살펴보셨습니다.